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과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니 행복하십니까? 나이 들수록 곁을 내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다 보면 품격도 떨어지고 자신의 마음조차 척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곁을 내주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엄한 사람들에게 곁을 내주면 불행해집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곁을 내주면 안 되는 사람들 첫 번째 자랑질하는 사람 엊그저께 좀 더 나이 들면 실버타운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삼시세끼 밥도 잘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고 제일 좋은 것은 또래 친구들도 늘 곁에 있으니 들어가 살면 좋겠다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저도 실버타운에 관심이 많아 귀를 아주 쫑긋 세우고 들었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러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실버타운 거주자들 사이에 현직에 있을 때 자랑, 재산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주자랑까지 아주 넘쳐난다고 합니다. 아주 대회가 열린대요. 그래서 너 잘났니 나 잘났네 하면서 여자들은 입으로 싸우고 남자들끼리는 멱살잡이도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자랑하고 싶어 안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데 모이면 늘 끝은 싸움뿐입니다. 나이 들어 조용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아무쪼록 자랑질에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이 들수록 곁을 내주면 안 되는 사람들 두 번째, 상대를 업신여기는 사람 지금 그 사람과 같이 있으니 여러분이 존중받고 있다는 좋은 기분이 드십니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하는 것에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늘 존중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인가요? 무엇을 하든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상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돋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통제하고 마음을 부리고 싶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말과 행동에서 전혀 존중해주는 마음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보는 관계일수록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가까우니까. 가깝고 자주 보는 관계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일 텐데 늘 곁에 있으니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상대를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곁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봐야 자존감만 떨어질 뿐입니다. 나이들수록 곁을 내주면 안 되는 사람들 세 번째 묶어두려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곁에 묶어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마라 아무 쓸데없는 그거 배우러 다니지 마라 괜히 밖에 나가 돈 쓰고 돌아다니지 마라 뭐 이러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대신 자신이 재밌게 해주는 것도 아니죠. 뭐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인데 말로야 너를 걱정해서 그렇다 너를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 곁에 꼼짝없이 묶어두려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이들수록 곁을 내주면 안 되는 사람들 네 번째 남 얘기 재밌어하는 사람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언제나 만나면 주구장창 남 얘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소재는 남이 잘 돼서 함께 축하해줘야 할 이야기보다는 당사자가 듣는다면 마음 아파하고 눈물 쏟을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곁을 내주면 남 흉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천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소재가 되어버리는 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남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면 좋은 일만 입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되레 그러면 복받으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나이들수록 곁을 내주면 안 되는 사람들 다섯 번째 신세 한탄하는 사람 땅이 꺼져라 한숨 쉬기를 아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한숨을 쉬어서 다른 사람 기운까지 빠지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신세 한탄 잘하는 사람은 남 탓, 조상 탓에다가 그놈의 팔자 타령이 입에 뵌 사람들입니다. 듣고 있다 보면 자기 잘못은 하나 없고 늘 자신은 희생만 당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세 한탄이 잦은 사람은 반성도 성찰도 안 하는 사람인지라 발전도 없습니다. 그저 남 탓하며 자기 위안만 하고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곁을 내주면 남 탓하는 버름만 배우게 됩니다. 곁에 사람을 둔다는 것은 함께 공감하고 어울리고 서로를 닮아간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 곁에 좋은 사람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곁을 지켜줘야 합니다. 나이 들면 살아온 세월도 만만치 않으니 누가 곁에 있든 중심을 잘 잡을 것 같지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닮게 마련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들 쏙 곁을 내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자랑질하는 사람 두 번째 상대를 업신여기는 사람 세 번째 곁에 묶어두려는 사람 네 번째 남 얘기에 열중하는 사람 다섯 번째 신세 한탄하는 사람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너그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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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